가로시 가로시 그 상대는 가로시 안두인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승리가 아니면 저거벨 하하하 즐거운 겨울만이 축제 모델이여구나 어둠의 꼭두각시가 되어라 어둠의 꼭두각시가 되어라 웅 멈추리 멈추리 허 벌서 말썽기에게 선물을 안 준단다 숨 쉴 틈도 주지 마라! 킬리아스를 위하여! 저 물이 뻔 있었군! 맞추면 가보십니다 누나는 주움을 택하겠지 오븐, 오븐, 오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